안녕하세요 여러분 손편지입니다. 오늘도 제가 반찬을 만들어서 드림하려고 합니다. 콩나물국이랑 오이피클이랑 오이지무침과 어제 산 귤입니다. 그리고 겨울옷을 포장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드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. 예전에 제가 친구를 지냈던 외국인 노동자 친구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하는 거였어요. 이유는 월급이 100만원인데 90만원을 가족에게 보내다 보니까 자기 식비로는 10만원밖에 남지를 못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버티는 걸 보고 알게 되어서 그 뒤로 제가 이렇게 반찬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옷 나눔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. 어떤 아가씨를 보는데 자꾸만 옷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겨울 외투가요. 그래서 제가 그 아가씨 얼굴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옷을 아주 두툼한 겨울 롱코트를 준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미메일을 받았거든요. 자기가 겨울옷을 긴 외투를 갖고 싶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사지를 못했다라는 거였어요. 10년 넘게 허리까지 오는 짧은 외투를 입고 다녔었는데 너무나 추워서 긴 외투를 갖기를 기도했었는데 그것이 자기가 정말 꿈꾸던 외투를 내가 준 거라고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한테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.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가 궁핍한 걸 결코 드러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.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부터 옷이나 음식을 나눔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에게 궁핍과 결핍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.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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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